조국 태배의 시민들이여 이 사람 오이디프스를 보시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으며 모든 시민들이 질투의 시선으로 그 행운을 바라보았던 그가 어떻게 무시무시한 재앙의 폭풍 속으로 추락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간들 중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오 그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삶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